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2020년 3월 20일은 제가 또 다른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입니다. 작년 말부터 준비했는데요. 미국의 메이커 교육 관련 행사, 3D 프린터 행사, 유럽의 메이커 페어 등 3개월 정도 일정을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. 저를 유튜브로만 접한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튜버보다는 오프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.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외 정보 탐색 겸 나가고 있습니다. 뭔가 자꾸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도 새로운 걸 봐야 하거든요. 또 체력이 좋을 때 더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. 2017년 전 재산 탕진 프로젝트에 이은 2020년 탕진은 아니고 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.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가 아프고 있습니다. 행사도 물론 제 여행의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고요.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걸 다시 느낍니다. 행복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어떤 행복을 누렸었는지 생각하게 하면서 비록 여행은 못 갔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소중한 제 시간들을 다시 들춰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강의가 없는 요즘 유튜브로 이것저것 다양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. 구독자님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 빨리 모두가 건강한 시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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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